혈압 얘기라고 해서 암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 아니에요. 모든 문제는 다 알고 보면 뭐예요? 같은 문제예요. 유전자가 변함, 결국 그 유전자가 변함. 이유는 외부적인 환경과 내면의 환경의 문제지. 결국 한마디로 하면 생활습관의 문제지.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는 다 같은 문제다. 어떤 질병이 있더라도 결국은 외부적 환경, 내면적 환경을 변화시켜서 생활습관이 변한다면 유전자는 변해서 회복이 될 수 있다. 혈압이라는 것은 뭐가 혈압이에요? 압 하면 압력입니다. 압력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심장이 피를 쫙 뿜어냅니다. 심장이 피를 안 뿜어내면 죽죠. 그러니까 심장이 써버리면 죽는 거예요. 심장이 피를 뿜어내면 피는 뭐를 통과해요? 혈관이죠. 그러니까 심장이 피를 뿜어내면 혈관이 압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압력을 재는 거예요.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혈압 젤 때 어떻게 젭디까? 여기다 뭘 감아요? 뭐를 감아요? 압박때라고 그래요. 그런데 무슨 헝급을 감아요? 그런데 그게 헝급이 아니고 헝급을 찢어서 보면 그게 뭐가 들어있어요? 고무풍선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혈압을 재는 때는 그거를 감아서 그 풍선 속으로 물을 넣어요. 네, 공기를 바람을 넣어요. 왜 넣어요? 풍선이 공기가 들어가서 팽창하면서 압박할 수 있기 때문에. 압박은 왜 해요? 압박을 하는 이유는 혈관을 막아버리기 위해서. 확 압박하면 어떻게 돼요? 혈관이 이렇게 해서 드디어 어느 정도 압박을 하면 피가 안 통한 거예요. 알고 보면 그게 혈압이에요. 그러니까 압박을 어느 정도로 압박을 했냐? 100 정도로 압박을 하니까 피가 안 통하더라고요. 그러면 혈압은 100이죠. 간단하잖아요. 여러분, 의학이라는 것은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뭐 가운을 탁 입고 성진기 목에 걸고 나서면 되게 어려운 것이 보이죠. 알고 보면 참 쉬운 거예요. 공기를 압박대에 넣어서 130까지 넣어도 피가 계속 통해. 그러면 혈압은 130 이상이죠. 그래서 140까지 넣어도 피가 계속 통해. 그러면 혈압은 140 이상이죠. 그래서 160이 되니까 드디어 피가 안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혈압을 재할 때 어떻게 하면 한 200 이상을 압박을 해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가 안 통하죠. 피가 안 통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청진기를 갖다 대요. 여기다 갖다 대요. 여기 혈관이 통과하는 것입니다. 여기다 청진기 갖다 대요. 왜 청진기 갖다 대요? 지금 220으로 압박을 해놓고 피가 안 통하게 해놓고 청진기를 갖다 대면 무슨 소리 들릴까? 안 들릴까? 안 들려요. 아무 소리가 안 돼요. 피가 안 통하니까 청진기를 대는 이유는 피가 통하면 소리를 들으라고. 그래서 여러분 수도파이브에 물이 안 통하면 한번 소리가 안 됩니다. 물이 통하면 무슨 소리가 나요? 쉬우 소리가. 그거 얼마나 간단해요. 쉬운 얘기예요. 우리 사장님 가운 입고 심각한 표정으로 굉장히 높은 사람겠죠. 아무것도 아니야. 파이브에 물 흐르는 소리 들으라는 것밖에 없어. 그래서 220에서 공기를 빼기 시작해. 그러면 210, 200, 190. 그래서 어느 시점에 가서 피가 통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느냐.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150에서 들리면 그 사람의 혈압은 뭐예요? 150이야.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이 혈압은 숫자가 몇 개가 나와요? 두 개가 나와. 150에서 끝나는 게 아니야. 아세요? 그래서 150이 딱 되면 그때부터 꽉 막혀있던 혈관이 열리면서 키가 그때 푹 하고 통하는 거예요. 쭉 하고 통하는 거예요. 왜? 꽉 막혀있다가 어떻게 해요? 틈새가 조금 열리니까 슉 하고 그게 이제 왜 이렇게 안 들리고 이렇게 들릴까요? 그렇죠. 심장이 확 뛸 때만 쭉 하고 들리고 수축하고 나서는 심장은 어떻게 해요? 확장을 하기 때문에 그때는 피를 밀어내지 않으니까 또 소리가 안 들린다고 그래서 심장이 뛰는 박동수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소리가 점점 작아지면서 150에서 뛰기 시작했는데 100이다. 그래서 90에서 소리가 아주 작아져 버리고 그러면 그 사람의 혈압은 150에서 90이야. 아시죠? 자 그러면 그리고 더 이상 소리가 안 나 왜 그래요? 뻔할 뻔 짜네요. 150에서도 심장이 수축할 때 툭 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 확장하는 순간 소리나요? 안 나요? 심장이 확장하는 때는 심장이 뭐 하는 때예요? 수축해서 내보낸 피를 다시 받아들인다. 그래서 수축할 때는 심장에도 정문이 있고 후문이 있어요. 수축해서 피를 내보낼 때는 정문으로 내보내고 그 다음에 일단 수축이 끝나고 그 다음에 다시 피를 내보낸 피를 어떻게 해요? 쭉 돌아오는 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돌아오는 피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 돌아오는 피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쭉 계속 확장을 해요. 확장할 때는 정문을 닫고 확장을 해요. 뒷문만 후문만 그러면 피가 후문으로 쫙 들어오고 이 더러운 피를 어떻게 해요? 이 더러운 피는 나쁜 피라는 게 좀 이상하지만 나쁜 피예요. 왜 나쁜 피예요? 세포들이 피가 공급한 산소를 소모하고 그 산소가 뭐가 돼 있는 거예요? 탄산가스 그래서 산소 그래서 그 탄산가스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피가 돌아오는 피는 세포들이 세포들이 탄산가스를 보내줄 때 탄산가스를 가지고 와요. 그럼 가지고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탄산가스를 배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심장이 받아들인 탄산가스가 많은 피를 심장이 어떻게 할까요? 내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탄산가스만 다 학교에서 배운 건데 외우기만 해가지고 이게 이치를 모르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심장에 탄산가스가 많은 피가 왔어. 그러면 탄산가스는 어디로 내보내야 돼? 숨 쉬어서 내보내야 돼. 숨 쉬어서 내보내려면 피를 어디다 보내야 돼? 폐로 보내야 돼요. 그래서 폐로 보내면 폐에서는 탄산가스 피 속에 녹아있는 탄산가스를 보내고 우리는 다시 숨을 쉬어가지고 산소를 받아들이면 또 산소가 피 속에 녹아들어 그래서 탄산가스 보내버리고 산소가 채워진 피를 피가 심장에 다시 돌아가고 그러면 심장이 쫑 하나 또 우리 몸 전체로 돌아가고 이렇게 돼 있어요. 간단해요. 간단할 뿐만 아니라 뻔할 뻔 짜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온 몸에 피가 순환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피가 순환을 할 때 심장에서 피가 바로 나갔을 때는 여러분 수원지에서 수원지에서 그 뭐라 그러나 거기서 물이 처음으로 나갈 때는 배관이 뭐예요? 이래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각 지역으로 분산될 때는 배관이 점점 뭐예요? 작아지듯이 우리 몸도 꼭 그래요. 심장에서 피가 막 뿜어져 나와 바로 뿜어져 나오는 부분에서는 동맥이 이래요. 그래서 그 동맥은 무슨 동맥이라고 해요? 대동맥이라고 해요. 자 그림을 한번 봅시다. 심장을 잘랐어요. 그래서 이 심장 벽입니다. 이거는 무심실 좌심실을 분리하는 벽이고 이거는 외부의 벽입니다. 여기에 판막이 있고 여기서 심장에 피를 뿜어낼 때는 동맥이 뭐예요? 대동맥이에요. 쭉 나가고 대동맥이 나가다가 이쪽은 오른팔로 가는 동맥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이거는 왼팔로 가는 동맥 이거는 오른팔로 가는 이거는 무슨 동맥 왼팔로 가고 오른팔로 가고 저 가운데 거는 어디로 가야 돼요? 대답 못하시는 분은 이 가운데 동맥이 없는 사람들 가운데로 가운데동맥은 이리로 가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가운데 동맥이 하나 이리로 올라오면서 또 좌우로 나내요. 그래서 이 목을 통과해서 올라가는 경동맥이라고 이 경동맥이 올라가서 배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동맥이 쭉 내려와서 콩팥으로 가고 간으로도 가고 또 더 내려와서 어떻게 해요? 양다리로 좌우다리로 쫙 이거는 이제 소위 순환기 계단입니다. 그래서 대동맥 왼팔로 가고 오른팔로 가고 쭉 올라와서 외로 가고 대동맥이 뒤로 가면서 쥐장 콩팥 가다가 간 그 다음에 쭉 가서 다리로 가서 쭉 내려가서 그래서 이 빨간 혈관은 산소를 운반하는 동맥이고 파란 혈관은 도로 심장으로 뭐예요? 도로 돌라서 올라가는 정맥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혈압이 두 개다. 두 개인데 150에 90이다. 그 말은 결국 무슨 말이에요? 심장이 피를 뿜어냈을 때 즉 뿜어냈을 때는 심장이 수축했을 때 수축했을 때가 150이다. 압력이 압력이 그 다음에 심장이 수축했다면 반드시 다음번에는 확장해야 돼요. 확장을 할 때는 심장이 혈관에 나가 있는 피들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여서 또 뿜어내야 되기 때문에 받아들일 때는 혈압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뿜어내지는 않고 나가 있는 걸 뭐예요? 받아들이니까 그래서 150으로 올라갔던 혈압이 쭉 떨어져서 90까지 떨어지면 그때 심장은 또 쫙 뿜어내야 돼요. 그래서 혈압에 150에서 90이다. 또는 140에서 90이다. 또는 정상이면 대개 정상은 우리가 120 120에 80 혹은 110에 70 하여튼 이 수축기 그래서 이걸 수축기 혈압 이거를 무성기 혈압 확장기 혈압 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수축기 혈압을 최고 혈압 확장기 혈압을 최저 혈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고 혈압이 140 이하면 오케이 정상이다. 이렇게 봐줍니다. 그리고 확장기 혈압이 90 이상이 이하면 오케이 이렇게 봐줘요. 그런데 저혈압 환자들이 있어요. 저혈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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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혈압이란 뭐냐면 이 수축기 혈압이 수축기 혈압이 80 아 90이하면 좀 저혈압기가 있다. 그리고 최저혈압이 50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심장이 뛰는 것도 약해요? 강해요? 약하지. 뛰는 힘도 피를 밀어내는 힘도 약하고 그 다음에 심장이 참 힘이 없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잘 어지러워 어지럽고 혈압순환이 잘 안 돼서 잘 피곤하고 그런 사람들 자 그런데 우리 보통 사람들의 몸 안에 순환계 혈관을 돌아다니는 피를 다 빼서 큰 그릇에 담아보면 약 5,000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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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이 큰 사람들은 조금 더 키가 많고 적을 수도 있지만 평균 5,000cc 입니다 이 5,000cc가 5,000cc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이 사람의 몸 속에 대한민국의 자동차 수가 5,000만대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 자동차들이 돌아다니는 길이에요 도로 그런데 도로의 종류가 많아 그렇죠 고속도로 그래서 이 대동맥은 다 고속도로 고속도로 그 대동맥에서 또 가져가 쳐나가는 것도 고속도로 그런데 고속도로를 심장에서 고속도로를 통과해서 왜 어디까지 가야 돼 우리 집까지 가야 돼 또 고속도로를 통과해서 우리 집까지 가려면 고속도로를 고속도로를 막아서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상당히 큰 도로가 있어요 고속도로는 아니지만 그 큰 도로를 거쳐서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또 이제 가지를 친 도로를 거쳐서 그 다음에 작은 도로로 들어가면 우리 집이 집이나 집이나 그래서 여러분 결국 끝에 가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고속도로의 끝에 가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고속도로의 끝에 가면 고속도로는 동맥인데 이 동맥의 끝에 가면 무슨 혈관이에요 이게 이제 모세혈관입니다 그래서 이게 폐 그림인데 이거는 기관지고 기관지가 폐 속으로 이게 폐고 폐 속으로 공기가 들어가는 거고 아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피가 폐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지를 치죠 그렇죠 또 혈관도 가지죠 그 이제 이 맨 끝 그 트머리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나 이게 중요해요 이런 이런 혈관을 통과하는 피 혈관에서는 산소와 탄산가스가 교환이 되지를 뭐요 않습니다 그럼 어디 가서 교환이 되냐 하면 이렇게 돼 참 멋지게 돼 있죠 여기 이제 기관지도 아주 가늘한 기관지로 되고 혈관도 이게 이제 모세혈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들어가면 옛날에 저희들 시대에 배울 때는 이거를 이걸 뭐라 불렀어요 이거 꽈리 허파꽈리라고 허파꽈리 그래서 좀 유식한 말로 하면 폐포라고 그래요 그런데 허파꽈리에 이 모세혈관들이 이렇게 쫙 퍼지고 그래서 이 모세혈관이 와서 그런데 이 안에 허파꽈리 안에는 공기가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허파꽈리 속으로 탄산가스를 주고 또 산소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심장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돼 있어요 참 잘 돼 있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기능을 이 물물 교환을 하고 탄산가스와 산소를 교환하고 또 세포에 가서 영양소를 주고 산소를 공급해 주고 하는 혈관들은 알고 보면 다 무슨 혈관이 모세혈관이 모세혈관이 모세혈관 모세혈관은 여러분 이 가지가 말도 못하게 자척니다 그러면 누구고 폐가 건강한 폐냐 라는 말은 뭐에 달려 있어요 이 모세혈관이 이 모세혈관이 촘촘하게 모세혈관망을 이루고 있느냐 에 따라서 산소를 얼마나 많이 받아들이고 탄산가스를 얼마나 빨리 배출하는 폐가 그러니까 모세혈관망의 상태가 각 기관의 건강상태를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 콩팥도 그래요 콩팥도 이 모세혈관 차원에서 배에서는 피 속에 있는 탄산가스를 내다버리는 거지만 콩팥에서 뭘 내다버리는 거예요 노폐피 속에 녹아있는 물질 노폐물 화학물질을 내다버리는 곳이 콩팥입니다 그래서 모세혈관망이 얼마나 촘촘하게 잘 돼 있느냐 그러면 그 콩팥은 노폐물을 뭐예요? 잘 갖다 버릴 수 있냐 그런데 콩팥에 모세혈관망이 느슨 촘촘하지 않고 느슨하면 이게 못 갖다 버려요 그래서 모세혈관망이 얼마나 촘촘하게 잘 발달되어 있느냐 이것이 여러분의 건강상태를 결정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스트레칭이 중요한 거예요 네 심호흡이 중요하고 심호흡을 안 하면 산소 섭취를 많이 안 하기 때문에 모세혈관망이 발달해야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사면 우리가 심호흡을 잘 못하는 삶을 사는 거죠 왜? 스트레스를 받을수록 우리는 숨을 어떻게 해? 숨을 죽여 가만히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좀 생각을 해보자고 숨 쉬어요 안 쉬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심해지면 우리가 숨 막히는 숨 막히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꼭 산책할 때만은 심호흡을 하세요 그게 여러분 모세혈관을 위해서 참 좋습니다 여자들은 심호흡을 할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 그래요? 아! 심호흡을 못해요 심호흡을 못해요 심호흡을 하려면 좀 좀 사람이 조용해져야 돼 그래서 그래서 호흡에만 여러분 내가 숨을 쉬어야 살잖아요 세상에 이 숨을 5분 동안만 안 쉬어도 죽어 그래서 이 숨 쉬는 호흡에 신경을 좀 쓰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운동 선수들 중에 심호흡이 제일 중요한 선수들 누구예요? 제일 중요해요 이 운동 경기 종목에는 심호흡이 제일 중요해요 뭐예요? 마라톤 그래서 마라톤 선수들은 우리보다 숨을 3배, 4배씩 더 많이 쉬고 여러분 2시간 이상을 뛰는데 2시간 이상을 뛴다면 2시간 동안 계속해서 탄산가스가 나옵니다 산소공급을 얼마나 많이 해야 돼요? 산소공급을 많이 해야 2시간 이상을 에너지 생산 하니까 1시간 이상을 산소가 금방 부족해져요. 그런데 조깅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한 번 내쉬고 한 번 들으시고 하면 안 돼. 두 번 내쉬고 뭐해요? 두 번 들으시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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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걸 칙칙폭폭이라고 해요. 칙칙폭폭, 칙칙폭폭, 칙칙폭폭 두 배로 쉬는 거예요. 걸으면 훨씬 덜 피곤하고 산소 공급이 잘 됩니다. 그래서 뉴스타트 하시는 분들은 가만히 칙칙폭폭을 습관해야 해요. 그래서 운전을 한다. 할 얘기도 없잖아요. 혼자서 운전하면 그때는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래서 우리가 그랬잖아요. 운전자는 뜻에 반응하고 그 뜻은 내 팔을 그렇죠? 변화시켜. 그래서 좋은 뜻을 진선미, 무조건적 사랑의 좋은 뜻을 받아들이면 내 내 파가 무슨 팔로 된다고? 알파파가 되면서 이 알파파가 좋은 생체 전자파로 변해서 신경을 타고 우리 몸을 구성하는 각 세포마다 전달이 될 때 그 좋은 알파파를 유전자가 받으면 전자는 잘 회복합니다. 그런데요. 침, 호흡만 해도 내 파가 바뀝니다. 그래서 벌써 내가 호흡에 신경을 쓴다는 것 자체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는 지금부터 30분 동안 호흡에만 신경 쓰겠다. 이게 간단히 요가를 정리하면 이겁니다. 나는 지금부터 뭐예요? 한정된 시간 동안에 호흡에만 신경 쓰겠다. 그러다가 이제 조금 호흡이 훈련이 되면 뭐가 가미되는 거예요? 스트레칭이 가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가하면 건강 상태가 참 좋아져요. 왜? 호흡, 심호흡을 훈련하는 동안에 내 기분이 좋아져요. 왜 기분이 좋아지게? 베타파가 알파파로 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말로 숨이 뭐예요? 숨 숨, 호흡이죠. 그런데 숨이 호흡이면서 숨이 또 무슨 뜻을 가지고 있어? 생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숨이 끊어졌다. 그러면 생명이 없습니다. 그렇죠? 혹은 숨졌다. 죽었다. 그래서 이 숨하고 생명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숨을 잘 쉬면 아주 이 몸의 그 컨디션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칙칙풋풋. 이거를 연습을 하세요. 그렇게 되면 이거를 훨씬 덜 나불거릴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어디서 뭐가 싸고 세일을 하고 않고 뭐 어쩌고 저쩌고 나불거려 봐야 소득이 없습니다. 그 시간에 훅 하면서 뉴스타 때 들은 강의 영적 에너지는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 이런 것들을 깊은 진리를 명상을 하면서 숨을 쉬며 그러면서 스트레칭을 한다고 해서 최고죠. 그러면 위장에도 모세혈 건망이 촘촘하게 되고 온 근육에, 온 기관에 모세혈 건망이 잘 퍼집니다. 그 자체가 건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뭐를 더 가미하면 물도 충분히 마시고 운동도 규칙적으로 하고 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생명. 생명. 생명에 대한 명상을 해요. 명상을 무조건 명상하면 텅 빈 명상. 사람들이 자꾸 명상을 하면 텅 비는 거라고 생각해요. 텅 비는 게 중요하면 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해? 채우는 게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나쁜 게 잡것들이 여기로 막 들어와서 잡념으로 내가 힘들 때는 그것을 비우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을 비우는 방법 중에 최고의 방법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 제일 잘 비우죠? 좋은 걸로 채우면 더러운 건 저절로 나가. 이거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명상하면 무조건 비우려고 애를 쓰다 보면 잘 안 비워지면 아이고 난 안 된다 뭐 이렇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좋은 걸로. 그래서 일본 불교가 저는 맘에 들어요. 왜냐하면 참선 명상을 하는데 명상은 반드시 호흡이 따라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중국식이나 한국식 명상은 참선은 면벽입니다. 벽보고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아무것도 안 보이게 해가지고 다 비우라는 거예요. 그건 전 별로라고 생각해요. 일본에 가면 일본은 벽보고 하는 명상보다 뭐 보고 하는 거예요? 명상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본에서 유명한 게 뭡니까? 일본 하면 저 구라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그게 정원입니다. Japanese God 일본 사람들이 그 정원을 얼마나 섬세하게 만들어요. 그 디자인 하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지 다 다듬어 놓고 또는 뭐예요? 꽃꽂이를 그거를 이쁘게 해놓고 그거를 다 보면서 그 아름다움 다 아름답구나 정말 아름답구나 자꾸 그 아름다움으로 내 마음속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우리가 시각적으로 채우지마 이 생각으로도 채워야 돼요. 생각으로 채워야 돼요. 야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깊구나 이런 면이 있었고 이 정도로 무조건적으로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채우다 보면 은연 중에 나도 모르게 뭐예요. 더러운 것들이 그러니까 이게 명상의 원리는 숨쉬는 원리하고 꼭 갔다. 왜? 깨끗한 공기를 받아들이면 나쁜 공기는 뭐예요? 저절로 나가나.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숨이니까 생명의 견임이 있으니까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목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막 스트레스를 받다가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숨 좀 쉬자. 숨이라는 게 그러면서 우리가 쉴 때 우리가 드디어 숨을 쉴 수 있어요. 그래서 숨은 호흡이기도 하고 또 숨은 쉴 때 숨을 쉴 수 있으니까 쉬는 것도 알고 보면 뭐예요? 쉼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숨 쉬는 것과 쉬는 것이 뭐예요? 같다는 거야. 숨, 숨, 쉼 이러다 보니까 이제 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부분을 고혈압 강의에서 이거를 자꾸 모세혈관에다가 시간을 보내냐 하면 고혈압의 대부분의 문제는 모세혈관의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 몸에 피가 5천cc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차가 5천 대가 있습니다. 아무리 명절 때 빼놓고는 아무리 명절이라도 그래요. 결국은 여러분 고속도로에 차가 많아요. 일반 도로에 차가 많아요. 고속도로는 정해진 도로밖에 없어. 그러나 일반 도로는 가지가 많아. 그래서 결국은 고속도로는 이동 통로일 뿐 고속도로에 집이 있는 사람은 한번 손들고 오세요. 그러니까 고속도로에는 은행도 없고 맛집도 없고 고속도로에 휴게소 음식이야 뭐 다 그죠?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다 모든 필요한 것은 일반 도로, 작은 도로, 가지 도로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특히 술집 같은 데는 또 골목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모세결관이야. 그런 우리 생활에 가장 밀접하게 접해 있는 도로는 결국 일반 도로 골목길이야.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 세포들에게 가장 필요한 혈관은 모세혈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혈관이 줄어들이시다. 이 모세혈관은 사용하지 않으면 자꾸 줄어요. 그게 문제야. 그래서 우리가 매일 심호흡을 하면서 스트레칭을 하면서 하루에 이 30분 정도는 참 사람들이 안 해요. 안 하면서 뭐라 그래? 안 하면서 하는 말 안 하면서 제일 많이 하는 말 나이는 못 속여 하면 그런 소리 안 나와요. 나이가 들어도 이걸 계속 하니까 허리 이런 거 하나도 안 아프네. 나이가 70이 넘어도 어떻게 해요? 이야 허리가 이만큼 굽어지네. 유행하네. 그러나 이제 젊을 때는 촤악 이렇게 되다가 점점 나이가 들으면 어떻게 돼요? 이만큼 내려가는 것이 점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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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 돼? 모세혈관이 없어서 안 돼요. 모세혈관이 없어지면 이 땡겨지는 근육에 산소 공급이 충분하지 않고 산소 공급이 충분하지 않는데도 누가 땡기면 아파요. 땡기지 말랍니다. 왜? 산소 공급이 지금 안 되고 있다. 왜? 모세혈관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루 30분만 어떤 때는 급하면 하루 15분이라도 하면 매일매일 하다 보면 여러분 한 달이면 15시간 하는 겁니다. 그걸 1년 하면 얼마요? 한 달에 15시간 곱하기 12 150시간에다가 30시간 하면 180시간 1년은 180시간 하는 거예요. 안 하는 사람은 뭐예요? 1년 지나도 뭐예요? 제로야. 180시간 한 사람하고 제로 한 사람하고 차이가 낫까? 안 낫까? 반드시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하루하루를 비교하면 그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모든 것은 이렇게 쌓여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큰 혈관 뇌를 통과하고 있는 피해양하고 모세혈관계에 퍼져 있는 피해양이 5대 1이야. 4대 1이야. 그러니까 80%는 모세혈관이야. 그러니까 5천 cc라면 모세혈관이 포용할 수 있는 양은 몇 천 cc라고요? 4천 cc야. 그렇기 때문에 모세혈관이 점점 어떻게 축소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피가 어디로 몰릴까? 큰 혈관으로 몰리면 혈압은 올라가죠. 당연한 얘기야. 그러니까 지방도로 일반도로 공사하면 고속도로가 막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고속도로로 피가 몰려 차가 몰려 그러니까 고속도로의 압력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것과 꼭 마찬가지. 그래서 옛날부터 고혈압 그러니까 모세혈관망이 얼마나 잘 발달해 있냐 아는 사람이냐는 의사의 진찰로서 못 알아납니다. 모세혈관을 의사하고 어떻게 알아요? 혈관 검사도 뭐밖에 할 수 없어요? 큰 혈관망 검사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이렇게 되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모세혈관이 상당히 50%가 없어졌다. 의사 몰라요. 여러분도 모르고 모세혈관이 없어질 수 있는 여건은 어떤 여건이냐 운동 안 할 때 운동 안 하고 그다음에 또 고지방 식사 기름 끼는 음식 삼겹살 술 먹으면 피 속에 소위 중성지방이 쫙 올라가고 중성지방이 올라가면 피 속에 올라가면 피가 어떻게 돼? 끈적 끈적해집니다. 끈적끈적해지면 적혈구들이 끈적거려서 붙어가지고 모세혈관을 모여 자꾸 여기저기 막으면 이게 모세혈관이 점점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한국 할머니들 중에 자꾸 이런 분이 있어요. 뭐라 그래? 이러면서 아이고 가슴이 답답하다. 왜 그럴까요? 경상도 말하면 복장이야. 아, 복장이야. 가슴이 보면 복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이 들어서 이러고 복장이 답답하다는 할머니를 보면 다 성질이 있는 할머니들입니다. 한 성질 하나. 뭐 하기로 유명한 할머니가 까칠하게 맨날 며느리 욕하고 할머니들 보면 결국 나이 좀 아예 이래요. 왜? 왜냐하면 심장이 아... 그러니까 근육의 모세혈관이 점점 없어지면 산소공갑이 안되면 근육이 어떤 어떤 느낌이 들어요? 결린다. 뻑적지근하다. 이게 다 산소 부족이라는 뜻이에요. 결립니다. 뻑적지근합니다. 해가지고 병원 가서 원인 찾을 수는 없어요. 의사들 의사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뻑적지근하다는 소리입니다. 자기들은 원인을 찾을 수가 뭐예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제일 많죠. 그래서 그게 심장이 뻑적지근하다고 확 눌리는 기분이고 답답한 그건 왜 그럴까요? 심장 벽 자체 안에 모세혈관이 그 모세혈관이 많이 없어진 사람은 항상 심장이 뻑적지근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한국 여성들의 공통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그 문제는 뭐예요? 한국 여성들은 나이가 좀 젊은 뭐예요? 젊은 여성들도 허리 아프기로 유명해요. 한국 여성은 허리 아프다는 것이 거의 정상적인 것 같아요. 허리 아프고 그다음에 뭐예요? 뇨실금 소변이 조절이 뭐예요? 안 되고 자꾸 찔끔찔끔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도 이제 이 모세혈관하고 다 관계가 돼요. 그건 뭐냐고 여러분 뻑적지근하다 어깨가 뻑적지근하다 등이 뻑적지근하다 할 때 사람들이 가는 곳이 어디예요? 어딜 찾아가? 특히 한국 여성들은 찜질방 찾아갑니다. 뭐 불가마 이래서 아시겠죠? 미국에서 불가마가 교포사에 한국에서는 불가마가 요즘 인기가 있다 그러면 불가마를 한번 만들어서 돈을 좀 벌어볼까 그래서 이제 미국의 군청 시청 가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 이런 시설을 하겠다 그러면 미국 시청 군청에서 펄쩍 띕니다 사람 죽이려고 미국사람들은 저걸 못 견뎌요 미국사람들이 볼 때는 도저히 이게 무슨 건강에 도움이 되냐 이거예요 이게 사람 잡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이 시청 직원을 설득을 해가지고 사람 안 죽는다 근데 미국사람들 이해가 안 가요 자기들 체질하고는 뭐예요 다르니까 미국사람들은 한겨울에도 뭐예요 반팔 반바지 입고 얼음물에도 우리하고 좀 달라요 확실히 체질적으로 우리가 좀 약세 그래서 이제 유전자가 인종적으로 덜 변질된 겁니다 그럴만도 하죠 이 사람들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은 그러면 누구요 예수라는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야 그러나 동양사회에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요 용이야 용 죽고 싶어 이놈아 새끼들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나 우리는 나쁜 뜻에 많이 시달린 사람 그래서 그래서 이제 직원들 데리고 와서 한국에 불가마저 아이고 한국산들 누워서 자는 사람들이 없나 자기들이 막 더워서 죽겠나 하여튼 안 죽는다는 게 증명이 됐다 미국사람들 절대 안 옵니다 여러분 미국사람들도 한국 음식 맛있는 음식 다 와서 먹어요 그러나 절대 안 오는 곳은 불가마저 자 그러면 여러분 왜 한국 여성들은 그렇게 찜질을 좋아할까 왜냐 찜질을 하면서 뜨끈뜨끈 한데도 불구하고 찜질하면서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시원하다 말이 안 되는 거야 그게 뭐 시원해 뜨끈뜨끈한 거지 근데 왜 시원한 거야 드디어 찜질을 하니까 모세혈관이 열렸다 왜 열을 가하면 혈관 확장하게 돼 강제적으로 확장을 시키니까 드디어 안 통하던 피가 오세호원을 통해서 산소 공급을 그러니까 산소가 잘 공급이 된다는 말이 바로 시원하다는 말이에요 공기 중에 산소가 없으면 답답하잖아요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왜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되었을까요 예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되었을까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되었을까요 저는 그 원인이 산후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기를 많이 낳을수록 심합니다. 요즘 아기를 하나밖에 안 낳으니까 별로 심한 것 같지는 않은데 여러분, 산후졸이라는 것은 옛날 이조시대나 필요할지 지금은 뭐예요? 필요 없어요. 엄마가 얼마나 못 먹었습니까? 며느리는 맨날 부엌에서 찌꺼르기 남은 거나 얻어먹고 거기다 임신하면 아기한테 영양소 다 뺏겨 거기다가 점맥이, 이게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기 낳고 나서는 일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푹 쉬어야지. 쉬면서 이제 미역국 먹고 특별대우를 좀 받아야 이게 좀 살 수가 있는 그런 때가 있었죠. 그런데 요즘은 며느리가 찌꺼르기 먹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시어머니, 시아버지하고 대잔 먹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산후졸이라는 것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달을, 여러 달을 한 달을 누워서 지내니까 모세력원들이 다 없어집니다. 운동 안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요즘도 저는 이제 서울 시내 산후졸의원 보면 신경질 나요. 그냥 전통을 그냥 이어오는 거예요. 저는 미국에서 살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완전히 이거는 공갈이란 게 거품이란 게 저는 잘 압니다. 왜? 우리 의사들은 특히 그래요. 의사들이. 제가 1970년에 미국 갔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는 의사가 군의관 끝나면 바로 결혼해서 갑니다. 바로 가면 미국 도착해서 한 6개월 후, 7개월 후면 다 애기 낳아요. 그러면 그때는 한국 나와서 애기 낳을 수도 없고 또 친정엄마가 미국 올 수도 없고 없는 그런 때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의사니까 병원에서 이렇게 보면 미국 여자들은 산후졸이라는 게 없어요. 이 사람들은 애기 낳고 바로 샤워하고 우리는 뭐 찬물에 손을 넣느니 안 넣느니 이래서 안 넣는다고. 요즘 젊은 여성들 얼마든지 찬물에 손 넣어도 괜찮아. 그래서 보니까 우리 의사 부부들은 산후졸이라는 것을 할 수가 할 형편이 뭐예요? 안 됐다고. 다 안 했는데 그런 산후졸이 안 하고 애기 낳자마자 왔다 갔다 밥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의사들은 그런 거 도와줄 시간이 없어요. 병원에서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애기 낳고 혼자서 다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아프다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혼자의 경험이 모르지만 다 그래요. 그래서 미국에서 의사 생활을 한 사람들은 다 같은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 그러니까 고지방식사를 한다. 그렇죠? 운동 부족이다. 이렇게 되면 자연이 모세혈관들은 어떻게? 줄어들 것이고 줄어들면 자연이 뭐예요? 여러 번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이 사실을 몰랐어요. 몰라가지고 아직도 제가 지금 얘기한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본 의사 선생님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혈압의 형태가 있다면 소위 중추성 혈압, 고혈압. 여기 혈압 조절하는 센터에 문제가 생기면 혈압이 조절이 안 돼서 그런 혈압은 아주 드물고 그 다음에 신장성 고혈압. 콩팥의 기능이 떨어지면 혈압은 자연이 올라가요. 왜? 왜냐하면 콩팥의 기능이 떨어지면 콩팥이 망가지면 노폐물을 잘 배설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피 속에 노폐물이 많아지니까 우리 몸에서는 이것을 빨리 배설을 시키라고 혈압을 자꾸 높이는 거야. 그래서 신장성 고혈압. 그 다음에 시민성 고혈압. 이건 벌써 마음의 원인이 있는 고혈압. 이런 사람들은 아주 까칠하고 까다롭고 화를 벌컥 잘 내고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이 의사 아니라도 쌍판을 딱 보면 여기 이마에 뭐라고 써놨어? 고혈압이라고 딱 써놨어. 혈압 재볼 필요도 없어. 어떻게 생긴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막 금방 눈이 탁 튀어나가고 금방 여기서 뭐해? 뭐 셔봐줘!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혈압 높아요. 그러니까 시민성 고혈압. 그럼 원인을 다 알 수 있니까. 중추성, 신장성, 시민성. 근데 이제 고혈압 지금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고혈압이에요. 원인을 모르겠는 거라. 원인을. 여러분, 원인 모를 때 우리 의학계에서 붙이는 이름이 뭔지 아세요? 본태성, 특발성. 환자들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본태성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특발성이란 게 무슨 말이에요? 미국에서는 이센셜. 이센셜. 이센셜이라는 말은 본질적으로. 본질적 고혈압이에요. 왜 그런 이름을 붙였을까요? 본태성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본래 상태, 특별히 나쁜 상태는 뭐예요?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그 말은 뭐를 모른다는 뜻이에요. 원인을 모른다는. 아직도 본태성 고혈압이란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제 이거 바꿔 가지고 적어도 명칭을 어떻게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생활습관상 이렇게는 바꿔야 돼요. 근데 이제 그 생활습관상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이 뭐예요? 모세혈관상. 그래서 고지방 식사에다가 운동 부족에다가 그리고 우리가 자꾸 긴장을 하게 되면 모세혈관이 뭐예요? 자꾸 수축해요. 그리고 우리가 화를 많이 낸다, 막 긴장을 한다, 두려워한다 그러면 손발이 어떻게 돼? 차지잖아. 손발이 차진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모세혈관이 수축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혈관이 수축된 상태로 너무 오래되면 점점 모세혈관이 없어져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여기 와서 노래도 부르고 헬렐레도 하고 하이파이브도 하고 강의도 듣고 배꼽도 잡고 이렇게 하면서 긴장을 풀고 그렇죠? 그러면서 모세혈관에게 확장될 수 있는 자유를 주고 거기다가 스트레칭도 하고 산책도 하고 지금부터는 칙칙푹푹도 하고 그러면 모세혈관이 어떻게? 신난다 하면서 자꾸 뻗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혈관이 뻗어 나갈수록 피가 더 많이 수용될 수 있으니까 큰 혈관에 미치는 피는 점점 어떻게 해요? 줄이 줄 테니까 혈압은 정성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혈압 약은 언제까지 먹으라고요? 죽을 때까지 먹어라. 그거는 약으로는 절대로 모세혈관을 더 이상 확장시킬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약 먹으면 어떻게 돼요? 약은 심장 보고 너무 세게 뿜지 마. 네가 세게 뿜으니까 자꾸 혈압이 높은 거야. 그 심장은 억울하죠. 모세혈관망이 별로 안 많으니까 세게 뿜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약이 탁 들어가면서 너 이거 심장 네가 세게 뿜어서 혈압이 높은 거야. 그 심장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모세혈관이 나갈달해요. 심장은 억울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혈압 약을 먹으면 심장이 뛰어야 수칙을 그만큼 해야 될 만한 수칙을 못하겠죠. 강제로 수축 억제령을 받는 거니까.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피가 그만큼 가야 되는데 그걸 심장은 더 이상 강하게 못 뛰게 하니까 사람이 어떻게 돼? 그냥 무기력해져요. 그래서 고혈압 때문에 중년 남자들이 무기력해져 버린 남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무기력해져요. 그러면서 성생활도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아주 많아요. 그래서 남편이 병원에 가서 고혈압 때문에 고혈압 약을 처방을 해주면 자꾸 부인들이 전화를 해서 왜 이러냐고 남편이 그건 고혈압 약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혈압 약으로는 죽을 때까지 약 먹어도 혈압은 낫지를 않지만 어떻게 하면 나요? 뉴 스타트! 뉴 스타트! 하면은 고혈압만 낫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막 이거는 온 유전자들이 다 대환영이야.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앞으로는 박사님 이런 병도 낫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네 그런 질문들은 제가 제일 김세해요. 뉴 스타트를 뭘로 보냐? 그래서 뉴 스타트는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세포에 모든 유전자에 생명을 공급하고 기본 여건을 제공해서 어떤 문제든지 회복시키는 생명이 하는 일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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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